자, 처음에 음... 제 생각에는 각폭 코일 가져가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각폭 코일 저번에 했으니까 재미없다 어, 뭐야 이거? 하트는 뭐야? 하트? 하트 피카츄는 뭐예요? 아, 나 경험치 올라가는 거 그거 고를래. 1.5배... 없네? 불을 하나 가져가야 되는데 저번에 불... 뜨아하고 하나 가져가면 좋다고 했거든요? 뜨아하고 하나 챙깁니다. 뜨아하고! 불 하나 챙기고요. 그리고 노말 패는 거, 강철, 격투 뭐 그 둘 중에 하나는 챙겨주는 게 좋아요. 자, 딱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징그러운 토세골? 징그러운 토고세... 토세골 한번 갈까요? 징그러운 토세골? 징그러운 토세골? 징그러운 토세골? 4코 남죠? 4코는? 자, 여기서 우리가 그걸 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걸 해줘야 돼요. 자, 뿌기... 뿌기로그에서... 자, 불을 보완해줄 수 있는 날 해야죠. 불을 뜨아하고... 뜨아하고를 하고... 어? 불 속성... 뜨아하고를 고르고... 속성 어떻게 해야 돼? 뜨아하고... 뜨아하고를 보조해줄 수 있는... 이 불을 보조해줄 수 있는... 방어시... 땅, 물, 바위를 잡을 수 있는... 풀을 하나 가져가줘야겠죠? 풀을 하나 가져가주면 아주 좋고요. 완전 다 카운터죠? 풀... 여기서 풀... 듬직한 풀 하나 가져갑니다. 검색이 안되네요, 풀이? 벌레... 좀 안 써본 거 써보고 싶은데... 야오... 나오하? 나오하 어때? 나오하... 그리고 개체도 좋죠? 그리고 얘도... 성격전환이 있어 또... 성격전환... N 깨구쟁이... 얘 얘... 얘 뭐예요? 특빵이 쭈니까... 그냥 노력으로 갈까? 특공이에요? 노력으로 가고... 얘는 그냥 가고... 그리고... 토세골? 내가 토세골 꽤 많이 잡아가지고 성격 좀 많을텐데... 토세골이... 8세대였나? 5세대네... 성격있네... N 방어스피드 스피드 공격 특방방어 공격특공 어? 이거 줄이자! 고집! 고집! 고집에... 우격다짐? 없고... 근성으로 가야겠네... 어이씨... 빼... 이거 취소가 안 돼... 아이씨... 헉 에도 없겠지 당연히... 그리고 5세대 그리고 격투를 딱 가져가주면서 근성, 고집 파티에 추가, 기술관리 막치기 째려보기 그리고 1코는 내가 1코 써보니까 얘 쓰레기 얘 좋음 독침붕 하나 가져가줍니다 완벽해 근성 쓰기 힘드니 그냥 합시다 근성, 나 뭔진 모르는데 에스퍼 에스퍼는 벌레 유치하시겠습니까? 예 근데 벌레도 얘는 어차피 벌레 공격이 없어요 잡으라고? 잡을까? 골 얘 좋아요? 말토스 에코보이스 노말, 꺼져 이생한 사탕 이생한 사탕 누구한테 주죠? 뜨아고 왜냐? 불공격을 줘 에나비 그리고 여건 포켓몬 이거 좀 알아봅시다 호구조사 능력 능력치를 본다 맹화 심록 근성 상태 이상이 되면 근성을 보여서 공격이 올라가고 인분 없는 특성 얘는 딱 봐도 특수 공격이 좋게 생겼죠? 예? 불꽃 쉐렛 아 플레어 속만 있으면 다른 불꽃 타입이 두렵지않은 악어가 됩니다 더블 배틀 포롱 더블 배틀 포롱 더블 배틀 포롱 아쌰 뜨아고 교체 안하고 나호와 교체 뭘로? 우라츄 뜨아고는 불꽃 쉐레를 헤너츠한테 우라차는 안다리 걸기를 뚜리지한테 뚜리지한테 개패고 안다리 걸고 개패고 경험치 아주 좋고요 금구슬 탐리스 탐리스도 우라차와 안다리 그냥 걸어버리고 아 안다리 그냥 걸어버리고 안다리 걸어버리고 왜 못잡는거지? 왜 이렇게 약하는거지? 샹처약? 크리스탈 커터 끝나지 않았어? 1충이 벌레 터지죠 포켓몬 벌레니까 벌레는 태워버린다 실품기 아 효과가 빨리 넘어가서 못익겠어요 이거 빨리 안넘어가게 하는거 안돼 자막 빨리 안넘어가게 불꽃 불꽃 쉐레 그래 스피드가 떨어졌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지 오케이 깨무소 깨무소도 벌레 태워버리구요 콕가 너무 굉장하구요 꿀충이 작죠? 꿀충이 있어요 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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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쓸건 아니고 이샹한 사탕 레벨 높은 뜨아구한테 몰빵해주는게 좋겠죠? 이샹한 사탕 라레칸디 주구요 아싸 으라차랑 뜨아구 교체하겠습니까? 아니요 으라차 교체하겠습니까? 아니요 깨무소 불꽃쉐레 속옷 속옷 그냥 안다리걸기 누구? 속옷 안다리걸기 뒤져 깨무소 자 그리고 그 에스퍼는 언제 쓰냐 학습장치가 있으면 그때 쓰면 된다 천천히 하면 돼요 급하게 할 필요 없어 항상 급하게 하다가 사달라 맥시 맥시 맥스 업 HP HP는 다 좋은거니까 뜨아구 줍니다 급하게 하지마 마디네? 아니죠 마디네 아니죠 맛있네 자 맛있네 디펜스 올라가봤죠 특공이기 때문에 맛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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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구슬 하나씩 먹어고요 라이벌 만날텐데 피회복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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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모르니까 경험치 그 나중에 꼬이면 그게 더 손해예요 아 사고금구슬 한게 같죠 그냥 그 회복략을 고르는 것보다 바보도 그렇게 하자 어 누리고 이 새X가 나오하 안 아프죠 안 아프죠 나오하 나뭇잎 하면 바꿀꺼에요 아마 나뭇잎하면 바꿀꺼에요 악으로 갑니다 그쵸? 악으로가 뻔해 이 자식아 아 기습이라서 안되는구나 격투도 안되고 잠깐만 비행이 약하네 뜨아거 바꿀꺼야 뭘로? 그 물로 바꿀꺼야 그쵸? 그렇기때문에 나는 그냥 몸통 박치기 개새끼야 불꽃새래 어쩔껀데 바꿔? 포켓몬 너? 풀로 쪽 빨아야지 규체한다 물대포? 안아프죠? 나뭇잎으로? 개패구요 이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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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효과 별로죠? 턱 카운터인데 아싸 포이즌 아 아 아 경험치 경험치 누가 먹어 랄토스 좋아요 어 경험치 원래 안줘요? 왜 안줘 왜 안줘 왜 안줘 왜 안줘 괜찮아요 괜찮아요 개 못하는 것도 좋은 경험인데 왜 경험치 안줌 개못하는 것 처럼 개 못하는 것 처럼 이럴수 시바 잡았다가 실패했으면 뒤질뻔 자 경험치를 좀 못받은 친구가 있긴 한데요 뿔충이라는 친구가 있긴 한데요 나홍 나홍 좋채 자 항상 노말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노말이 나오기 때문에 담찐을 항상 가지고 가죠 담찐 루랏 치 그냥 안타를 걸어버리는 아 저것 좀 안했으면 좋겠어 속이기 아 저 나온 개지랄 떠는 거 진짜 저 나온 개지랄 돌떨고기 이생한 사탕 이생해야겠다 이생해야겠다 이생한 거는 뜨아거 아 교체하겠습니까? 예 아 저 새끼를 잡을 게 없네 음? 뜨아거로 바꿀게요 레비 제일 높으니까 비행을 하나 잡아놓을까? 근데 얘 나중에 불비행 돼가지고 좀 싫은데 비행 좋아요 아 아 저 개빡도네 저 비행 물기 아 아까 기습 잘못써가지고 미셈 멸매 흰구슬 맛보돈 우라차가 패하겠다 이 자식아 아 왜 이렇게 한방 못 잡아 에코보이스 개 짜증나네 아 왜 이렇게 갉아먹혀 짜증나게 딥펜더 아니 좋은 상처야 그냥 강철로 가죠 어차피 이 타면 강철을 안갖고 왔네 조치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예 근데 랄토스가 아 페어리 페어리자 근데 5랩이라서 안 돼 뜨아거로 불꽃쉐랩 순속으로 패 아 진짜 아 악한 녀석 맞아 격투가 카운터인데 왜 바꿨지 또 재밌게 했네 아 왜 또 재밌게 했지 젠저 상처약을 매기고 라레칸디를 쓰자 누구를 얘한테 몰빵 뜨아거한테 찌끄찌꾸리 찌끄찌꾸리 예 보라쥐 탐내 아 자꾸 조금씩 때려 알바오쥐 교체하시겠습니까? 예 이것도 비행있으면 얼마나 좋아 뻘레는 뻘레는 서로 반감하냐? 뻘레는 서로 반감 얘 얘가 되면 에스파로 조져버리는데 어쩔 수 없다 뜨아거 높은애로 하고 알 바우처 알 뽑죠 흠 가만 망키 잡으라고? 지랄 마세요 빵 예요 탐내기 흠 빵 예요 꺼져 흠 흠 아싸 뿔충이 딱딱해지고 오케이 딱딱해져 버리고 슈피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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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아리용 빵 예요 기충전 크리티컬 터진다고? 빵 예요 아 크리티컬 투명 리셈열맥 상체악 하나 매기고 아오 리셈열맥 크리티컬 삐..삐 뻔히 교체? 예 아 레벨이 딸리는데? 아 그 랩이 딸리지? 짜증나게? 웅크려? 아싸 해야겠다 단순해가지고 버프가 두배로 들어가죠 타우린 타우린 공격종조과 오 좋은데요 누구 주지? 뜨아고 뜨아고도 공격인가요? 뜨아고 공격이요? 뜨아고 특공 니하오 물리? 니하오 주까 으라차 주까 니하오 주까 오? 저 뭐야 복면 복면 삐케쭈 복면 삐케쭈 전기 필요한데 잡자 전기는? 아 나홍 저 개지랄 떠는거 있자꼬 개꼴배기 싫은데 교체하겠습니까? 아니요 교체하겠습니까? 뜨아고 뭐 체급으로 가야지 뭐 아 근데 저 새끼 나홍 개지랄 떠올거 같은데 빨라지는거고 뜨아고 아 개새끼 테크니션? 짜구 시키는데 그냥 죽겠는데 그 다음에 기절하고 어? 누가 더 빠르지 안다리가 먼저였거든 안다리 한번 걸고 볼을 던지자 수퍼골 아 왜 안다리 안걸어? 아 볼이 무조건 우선이야? 오늘 죽을거 같은데 몸통 박치게 또 시작했다 시작했다 기습 기습 째려봐 아 마비 아 잡아 이제 수퍼볼 오케이 삐깃쭈 천사일키스 전기쇼크 플라잉프레스 아주 좋죠 삐깃쭈 조금 뭐 안좋긴 한데 션턱갈기 악이 왜이렇게 많아요? 하이퀴기 필요없어 왜 재밌게야? 다음에 뭐 안 나오겠죠? 그 관장 안 나오겠죠? 삐깃쭈어 정도 하나 주고 이생한 사탕 이생한 사탕 나와주자 삐깃쭈 줄까? 삐깃쭈 주자 네 일렉트릭 볼 개작이죠? 얘 스피드가 빠르죠? saint 운 좋네? 교체하겠습니까? 예! 뭘로? 삐깨쭈 삐깨쭈 지금이 전성기죠 개빠르게 연락드릴뻔 플라이 프레스 북 공격력 올라갔어 디펜스 올라갔어 이거 맞으면 공격력 올라가요? 북 이게 피카츄지 도라 피카츄 아싸 전기 튀겨버려 근데 어째에 풀 있어가지고요 진화도 안되는 쓰레기 아닌가요? 명중률 70 볼이 조금 없긴 한데 커터? 볼? 어? 갓잼사ない다 갓잼사ない 오랜만인에 갓잼사ない 여기서 다 만나네 오 딱충이 자 이제 얘도 멤버 됐어요 벌레 얘 좋거든요 얘 스킬이 좋아 더블 리들에다가 아 괜찮아 침붕이 독침붕이 더블 리들 최면술 랄토스 졸음상태로 만든다 졸음상태로 만드는거 별른데 불태우기 대신에 불태우기 안되잖아 60 30 어 이게 더 좋네 어 갓재사나이 디렉트리 고올 니하오도 키워야되는데 니하오 안키움? 니하오 페인트 칠에 말어 아 방어나 판별하고 있는데 방어효과 해제시킨다 별로죠 오케이 오 큰 금구슬 오 큰 금구슬 개꿀 깨물무기 깨물무기 니하오도 키우고싶은데 랩차이가 좀 나는데 지금이라도 하는게 나을까 그냥 밀어? 나중에 따라오겠지? 금구슬 부파 아 전기가 안되네 그렇지 4배로 가자 니하오로 4배 와 4배인데 드래기 큰일날 봐 연속 자르기 이거 데미지가 약해 쟤는 근데 더블리들이 훨씬 좋아 연속 자르기 안할래 버려 딱딱해지기도 했으니까 이쌍한사탕 슈퍼볼 하나 챙겨놓을까요? 이쌍한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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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까? 이쌍한사탕 먹을까? 이쌍한사탕 먹자 이쌍한사탕 먹자 누구 맥이냐면은 너 좀 따라올래? 지금 키울 수 있으니까 지금 얘를 키워 지금 물존이니까 얘 좀 하나 올려놓고 역시 무조건 맞춰 역시 어 얘는 특공 19 공격 25 지금 쓸만하거든 그냥 뭐야 라이벌이야? 25? 물 나올텐데? 오케이 올려놓고 잘했죠 바꾸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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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새로 바꿀거야 새로 그쵸? 물어 그치 물어 앙 그쵸 그리고 포켓몬으로 바꾸고 피카츠로 피카츠로 아 근데 피카츠로 격투아니죠 피카츠로 바꾸고 그러면은 날개치기 안아프죠 바꿀게 없거든요 비카츠로 빌려 드립볼 바꿀게 없어요 누리공도 키우공도 물이기 때문에 딱태 아퍼제트 정전기 빵이에요 나와 아 정광석화 니하오 니하오 전광석화 너무 좋죠 기습을 뺄까? 기습이 더 좋네 아 얘 땜에 못 바꿨구나 대 딱 봐도 느려 터졌는데 쟤가 먼저 공격함? 니하오로 바꾸자 니하오로 바꾸자 이렇게 아파? 레지컬립 기습? 니하오 니하오 키워야되요 니하오 오케이 인간형 됐다 니하오는 니로테가 됐습니다 어? 뜨아고도 이 새끼 이 새끼 진화동기네 아 징그러 앗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싸 학습 학습 학습머신 학습장치 철시드 철시드 쫀득이 쫀득이 이거 쎄보이는데요? 플러스 파워 필요없죠 상처약 누구? 피카츄 아니? 나롯때로 주자 그리고 몰빵 잠깐만 여기 관장이라서 다 하긴 해야되네 어? 피카츄 피카츄로 4배 엘렉트릭 엘렉트릭 골 꼬지보리 상처약은 하나 사고 어차피 앱 사야되니까 아오 리셈 열매 아오 리셈 열매를 나로떼 줄까? 나로떼 주자 피카츄 suspicion 너무 먹었는데 나로떼를 хл이죠 알았어요.. 나로떼 아니 아까 비행이 달려가지고 그랬어요 매직컬리 sleep 자 키스 때릴라고 하면? 키스 드레인 키스 어어 키스 이게 더 좋은데요? 차밍구에서 보다 아 이건 명중 반드시 명중 울음소리 꺼지고 오? 테라피스를 사용가능 이거 뭐야? 테라스탈? 구려요? 먹지마셈? 왜? 왜 구려? 노란색인데 테라스탈이 뭔데? 저거 먹으면 잡퇴 계속나서 먹으면 안돼 속성 변화 이런거임 알았어요 샹처약 풀? 교체하겄습니까? 알리요 샹처약 이걸 하는게 낫나? 그냥? 격투니까? 아 안 빨리지 이 새끼가 매지컬 리프 비슷한데 이게 조금 더 닿는거 같다 기습 때릴라그래? 기습 어? 안좋네 때릴라그래? 기습 나 롯데야? 아타비 열매 슈퍼볼 물거미 물거미는? 이걸 상쇄시키네 이 새끼가 벌레가 벌레 벌레를 불로 태우려면 물로 또 지랄하고? 번개로 튀기면은 빵이에요 아니요 분노 조꼬리죠 아니요 단단해지게 치우고 도차 일단 단단해지게 치우자 스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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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요? 얘는 공격 특수공격 다 있네 비슷하네 스파크 갈게요 스파크 얜 진화 안한대 플라스파워 플라스파워 하나 가져? 어 얘 뭐였지? 격투였나? 물? 물이었던거 같은데 물이죠 딱 걸렸네 스읍 삐까츄한테 경험치 주는거 싫죠 나로떼 안아프죠 러블랩 러블랩 탑 탑 탑 탑 4배인데 피카츄네 그래봤자 스파크인데 탑 탑 탑 탑 탑 탑 공격과 방어 올린다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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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드디어 좋은거 나왔다 누가 먼저 성공하지 스팍 레벨 이까치가 결국 다 처먹었네 신간이동 그냥 교대 아니에요? 그냥 교대인데 이거 왜 써? 어 물이다 햇살이 강해지고 햇살이 강해지면 물 공격이 약해지죠 교대 나롯데를 키우자 랄토스도 올라왔네 나롯데가 스피드 약 느려요? 빨라 보이는데 왜이렇게 느려 레벨도 더 높은데 나 롯데인데 앗 뜨거 나 롯데로 올리자 아 아쿠아저씨 돌이네 돌이면 4배 햇살이 또 강해 아주 좋아 슈퍼볼 있으니까 크리스트 커터 희엉 좋고 금구슬 독 독 독이면 풀 풀한테 세지 않아요? 벌레로 잡아먹자 벌레 한번 써보고 싶다 아 벌레도 반감이야? 모르니까 삐캐축 삐캐축을 쓰기 싫어가지고 TU 오오 밖필때 때리는거 40% 좋은데요 아 구현 안됐어? 아 공격 영호한데? 디펜드 업 돌, 격투 돌, 물 돌 벌레 돌, 격투 격투인데 벌레있잖아 벌레, 풀 다 안되네? 깡혜 페어리로 가 안되네 천사의 키스 채굽으로 패기 채굽으로 패기 전기하면 돌 때문에 안되지 않아요? 감소 안돼요? 고급상처 아 고급, 고급상처 치료해야겠다 도량 전기는 없음 태권왕? 격투겠죠? 랩이 너무 높아서 스파이크로 조지는게 나을 것 같은데 이케 고속이동 아 홀랜시키는 거구나 고속이동 플라잉 플레스 데이.. 비행 데미지 들어가요? 격투인데요? 아 오 짜부 아 짜부 아싸 금구슬 까째 나 롯데 나 롯데로 한번 그란돈 일부러 안쓰? 그란돈 구레드인데요? 아 빵이에요 뉴턴 뉴턴 개좋은거 아니야? 개좋은데 이거 때리면서 교대하는 이거 개좋은데 매지컬 리프 빼야겠다 스톤 샤워 돌덜구기 상영화환이네? 막치기가 필요없었는데 막치기 꺼져 키토산 키토산 특수방어 키토산 아싸 키토산 키토산 누구 줄까? 나 롯데 까째군 까째군 식품탄 빵 반상빔 반상빔 오 또 좋은거 나왔다 랄토스도 이제 좀 쌀만해? 슈피드어 씨를 두다대다 쏘는데요 퐁 파프리 파프리 이생한 사탕 26이 한개져 악뜨거 악뜨거 줘야겠다 빵 펭 오 풀의 맹세 풀 기둥과 공격한다 물과 조합하면 위력이 올라가고 주변에 습지 초원이 된다 이게 뭐여? 물과 조합해? 풀한테 왜 맹세해? 배틀코롱 배틀코롱 할까요? 근데 배틀코롱 피만 달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샹처야 어? 까뿌누지느다 잡자 까뿌누지느 얘 좋은데 죽을라나? 안죽겠지? 20, 30이니까? 이러면 한 대 더 때려도 되지 않아요? 안터지잖아 그죠? 아 뭐야 이것도 조금 남았잖아 조금 남을거야 햇살이 또 강해가지고 데미지도 잘 안들어 슈퍼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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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슈퍼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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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슈퍼볼 다음 시간! 수퍼벌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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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er Boar Super Boar Super Boar Super Boar 개새끼야 그냥 안 따르고 어 갑자기 맞았는데 저녁으로 혹시 착장 섭취하셨나요? 아뇨 요거 한번 해볼게요 널 널 해야지 널 널 널의 타타륜 어때? 널타륜 널타륜 가자 좋아 딱 좋다 널타륜 요태리 부대기 같아요 자 교대하시 교체하시겠습니까? 타임널 타임널은 뭐야? 발챙이 발챙이 이생한 사탕 이생한 사탕 해야지 타임널 타임널 아니요 이게 타임널이지 아싸 경험 부족 타임널 끝났는데 어 아보 잡을걸 스크뎀 타임널 운 illon greas 경험치 찔끔 남았는데 사탱매기는 골 받거든요 이거 했는데 먹으면은 이대로 다시 안오고 끝으로 가요? 아 그래? 오케이 또 하나 배웠고 알바우처? 필요없어 능력 좀 크게 상승? 이거 해야지 타임널 오케이 어 잠깐만 탓하려는 쓰면은 노말이 나 때리지도 못했네 폴터가 이스트 와 감사합니다 나 근데 언제 진화에요? 보쇽 스피 스피드 업 타타륜은 스피드 업 해봤자지 근데 스피드 업하면 좋은거 다음 턴에도 이어져요 타타륜으로 메인으로 가자 안되나? 개체값 땀지기 이거 안좋다고 했어 여러번 눌러야돼서 몬스터볼 챙기자 반고 포켓을 바꿔 타타륜으로 바꿔 노마를 니가 어떻게 할건데 안되죠 효과 없죠 타타륜이니까 근데 여기서 나는 고속 스피드로 스피드를 올려놔 빵 빵 할게 어딨어 봐봐 빵 스피드 스피드나 점점 올라가 빵 어? 공격안해? 아니 어차피 그것도 없어 벌레 속성 공격도 없어 빵 다시 스피드 올라가 아싸 2 빵 빵 나도 못말려 이제 어? 나도 못말려 슈퍼볼 벗었고 안 바꾸죠 왜? 스피드 3이니까 폴터가이스트 빵 빵 어? 왜 안됐어? 어? 풀타입 기술? 미쳤는데? 근데 타타륜이 쓸모가 많이 나와요? 스피드 1랭크 0중류 1랭크 떨어지고 아 이것 때문에 타타륜은 무엇을 할까? 폴터가이스트 케이신 어차피 튈거니까 몸통 박치기로 자속으로 공격 빵 빵 빵 부후부 부후부 잡을까요? 부후부 근데 부후부 격투 상대로 이길라고 했는데 노말 껴있어가지고 족구린듯 여기서 흡수 타임널 HP 회복 쭈욱 타임널은 HP 회복 여기서 복 여기서 회복해버리고 흡수 공이 공이 오케이 야 이거 좀비부대 아니야 이거? 제가 개발했어요 좀비부대 이 좀비부대를 배틀콜으로 계속하자 좋다 오케이 이거 다시 바뀌었네? 싸운다 아! 나 하나밖에 없어 폴터가이스트 폴터가이스트 김밥마리 뭔데? 김밥마리가 족구리잖아 회전하면서 김밥마리 조이기 시뿌리기 등을 날려버린다 자기의 스피드도 오른다 고속스피이 좋잖아 더 고속스피이 좋잖아 더 음.. 포켓몬을 바꿔볼까요? 타입 널 고줌소리? 이 조식이 몸박! 에코보이스 몸박! 에코보이스? 몸박! 아 이게 너무 강한거 같아 반절? 몸박! 왜이렇게 센건데? 왜이렇게 센건데? 농담 농담 아싸 알 빠우처 피피 안해도 되겠죠? 알 빠우처하면 되겠죠? 알 빠우처 벌레? 오 마디네! 오 얘 잡자 마디네 벌레 귀여워 독은 안되니까 교체 안하고 몸박 제비 바나나 하면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몸박 빵 슈퍼 슈퍼볼 아싸 아디네 어? 부시 부시 누구줄까? 타타르 타임 널이 에너지 더 많은데? 타임 널 어? 칠쿤 카스쿤 아 아 아 얘 나비야 버터플라이 개구려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싸운다? 새로 잡아먹어 냠냠 냠냠 얘는 담아 독헬 좋아요? 아니요 죽구린데요 노노 꼬리선 교체하죠 왜냐? 타타륜으로 왜냐? 못 건드러 고속스픈으로 계속 빨라져야지 효과 없죠? 고속스픈 나는 때려 노말로 또 고속스픈 또 빨라져 스피드 올라갔나? 또 올라갔어 두개 점점 올라가 타타륜 버티기 구린데요 버티기 독걸어놓고 버티기인가? 몬스터볼? 스페셜 가드 몬스터볼 할게 윗바니 고속스픈 진짜 빨라야죠 웅크리기? 웅크리면 내 스피드를 더 늘려줄 뿐이야 웅크려서 나 스피드 한 번 더 늘려줬죠? 멍청한 놈 나 어떡하냐 나 너무 빠른데 지금 스피드? 지금 스피드 어떻게 됐어 15 스피드 타임 널이 제일 좋네요 타임널 마디네 줘요? 타임널이거든요 안바꿔 고속스피 6칸 6칸 됐어 어떡할래 물기? 악을 배웠구만 아 더이상 올라갈 수 없어 흡수할라 안돼요 이거 쓴게 안되네 이거 수퍼볼 아 진해수님 만원원가자 오속스피 또 고속스피 고속스피 혹시 아직도 200층 못갔나요? 아 듣기 싫고요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고속스피.. 고속스피이 중요한거 종족값? HP 종족값? HP하면 뭐다? 타타루나카 타임널한거 타임널 꼬리선? 안바꿔죠 왜냐? 고속스피 어? 뭐야 고속스피? 면역이죠 면역이죠 고스트 초반에 고스트 너무 좋죠 겁나는 얼굴 공인 이거 못쓰죠 겁나는 얼굴 스피드 크게 떨어뜨려 나는 올라가고 너는 크게 떨어뜨리고 고속스피 금교수 막보돈? 안바꿔죠 고속스피 개빠르죠 나 왜이렇게 빠른? 고속스피 아싸 메가드레인 나왔다 고금 오 고금 고금이 더 좋겠죠 메가드레인 쭈욱 피해보 고속스피 피해보 쭈욱 에헤헤 돈 많이 써요 효율 좋은데 굳이 안 써도 될 때 쓸 필요는 없죠 과사열매 과사열매 할까? 과사열매 타타륨 타임널 클리어 속도에는 고속스피 안 걸어줌 천천히 천천히 아니요 고속스피 크아 메가드레인 아아 쭈욱 어쩔건데 고속스피 어라? 어? 마크탕 마크탕이란 애가 생겼어 이생한 사탕 이생한 사탕 먹자 누가 할까? 타타륜 샤이클링 샤이클링 아 스피드도 다 초기화되네 타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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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통 박치기 빵 몸통 박치기 빵 땅 포켓몬 HP회복 HP회복 찌르꼬더? 그럼 난 회복기까지 해 몸통 박치기 아니 계열 밖에 다 노마를 껴가지고 폴터가이스트를 쓸 순 없네 전투무장 나 전투무장인데 어쩔거야 포켓몬 타임 널 단단한 껍질을 보호받아 상대 공격에 급소에 맞잖아 급소에 맞을 뻔했죠 맞을 뻔했어요 안 맞았죠 안 맞았죠 다 스킬 다 좋구요 빵 전투무장 안터지죠 어쩔건데 자 다음 찌르고 어쩔건데 빵 아 회복하가 쓸거 없죠 좋은 상처야 아 관장이네 꾸끼먼 타타륜 툭 풀로 쪽 빨아야지 메가주레인 못바꾸죠 왜냐? 물밖에 없으니까 바꿔봤자죠 메가주레인 쫙 쭉쳐버리고 너버려? 메가주레인 바꿔봤자죠 메가주레인 먹어? 열매먹어? 메가주레인 덧바리먹어 덧바라먹어야지 쭈욱 다음 침청맨님 보고 오늘 하루종일에서 클래시 깼어요 그만 그 알고싶지않아 쭈욱 쭈욱 공격과 특수공격을 올린다 고속스피 성장할 필요없죠 성장하네 어? 성장할까? 성장 좋은데 성장을 배워놓고 포기했으니까 예 알파우처 오케이 이제 슬슬 좀 괜찮은거 있으면 하나씩 잡을게요 물 하나 잡을까? 물? 꼬지보리 하나 잡을까요? 물 아 물 물은 싫은데 물비행? 전기의 4배? 자꾸마 나 목말라 물의 파동 컴퓨즈 아 얘 별로에요? 비행 전기 전기에 더 달고 격투 방어 안해주고 딱히 좋은게 없네 얘 딱히 좋은게 없어 끼역버섯 기억할거 없어요 샹처약 몬스터볼 너무 많은데 배틀코롱? 아 리롤 아 리롤 오오! 경부 연꽃몬 불을 저지르고 싶어도 연꽃몬이 어 이거 괜찮은거 같은데? 불을 저지르는거를 막아주고 그쵸? 연꽃몬 오케이 급소도 맞추고 볼 소퍼볼 아싸 연꽃몬 영입 골고기 나브루어테 70 스피드를 크게 떨어뜨린다? 나브루어테 리롤 라이벌 잘 맞히기 이번에 그 라이벌 또 나오지 않아요? 그죠 벌레 제비 반환 아 아 야 경치 쭉쭉 올라간다 포이즌 테일 이거 좋죠 얘 뭐야 공격이 더 높죠 독침 빵업 뭐야 빵업 별론데 연꽃몬의 모습이 로파파였나 로파파였나 로토스네 이렇게 많아 얘 많으면 좋죠 많으면 좋아요 뭐야 뭐야 이 악은 다블어택으로 패야지 다블어택 다블어택 노말이라서 강철이 굉장히 세지만 다블어택 다블어택 어쩔까 그냥 체급으로 하는데 아 야 회복해버린다 확 어쩔건데 다블어택 하 그냥 체급으로 하죠 상성으로 안해요 얘는 체급으로 오 잡고싶다 널은 무얼할까 따블어택 빵 방어형 왜 왜 별로지 노말인데 왜 별로에요 바위라서 이 자식이 회복 어쩔건데 스피드 3까지 떨어졌어? 오히려 좋아 왜건줄 알아요? 먼저 공격당하고 회복할 수 있어서 물쓰면 안되나요? 체급이란게 있어 나 불어뜨려 나 불어뜨려 와 죽어버린거냐 체급으로? 어? 금속금 특수방어를 크게 떨어뜨린다 특수방어를 왜 크게 떨어뜨려 해복신님 2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해복신님 2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아참 바꿔줄까요? 타타륜으로 한번 바꿔줄까요? 타타륜도 경험치 좀 쌓아봐요 초과 없죠? 노말로고기에서 쭈욱 쭈욱 깔았어요 많이 출전해서 경험치 많이 먹었다 이런 애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슉 패셔요 리롤 어? 물의 돌 물의 돌하자 얘죠? 로토스 엉? 로토스의 모습이? 로토스의 모습이 아 귀여운데? 로파파 귀여운데요? 나 얘 계속 써야지 로파파 귀여우니까 물 있으니까 얘 잡을 필요 없겠지? 타타륜? 아니요 비행 빨리 잡자 비행 빨리 잡자 비행 빨리 잡자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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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몸통 박치기 아 이쪽 자 타타륜 메가주레인 타임널 HP회복 오케이 타임널이 빨라서 아주 좋고 쭈욱 쭈욱 미쳤다 바로 찾아 좀비부대 내가 만들어낸 좀비부대 의문열매 열매작 HP회복 타임널 타임널 체력박 아 나이버 제가 만든 여러 번 동료를 잃고 더이상 동료를 잃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만든 저의 좀비부대 어때요? 나의 페라페와 자코 어? 자코래 뭐죠? 자포코일 자포코일이랑 폴터가이스트 안아프죠? 그래서 급수에 맞춰도 쭈욱 자이로볼 자이로볼도 굉장히 좋죠? 강철 기술 나 어떻게 된다? 스피드가 낮을수록 위로가 우워 나 그럼 강철 기술 더 올라가요 고속 스핀 빼자 이제 고속 스핀 빼자 고속 스핀 빼자 나 엄청 느려서 오히려 좋아요 나를 풀로 쪼아먹겠다? 자이로볼 자이로볼 왜 이렇게 약해요? 왜 이렇게 약해요? 쟤 왜 이렇게 느리니? 내가 레벨이 높아서 온가? 자이로볼 왜 이렇게 약해요? 왜 이렇게 약해요? 왜 이렇게 약해요? 탁 쳐서 떨구기? 탁 쳐서 떨구기? 탁 쳐서 떨구기? 타입 럴 내꺼 떨어뜨렸어요? 다시 안 돌려줘요 고스트를 악이 이겨? 왜 이겨? 고스트를 왜 악이 이기지? 아 귀신 잡는 해병대? 왜 귀신 잡는 해병대야? 아 귀신 잡는 해병대의 악바리 정신? 진짜 억지다 타입 널로 해야겠다 그냥 나불어템 아 흡수할 걸 그랬나? 흡수할 걸 싫은 소리? 오예 바이파볼 바꾸자 타타륜이 쪽발기로 체력 여기서 보충해놓자 메가주레인 쭈욱 흡수해놔 오케이 알바 없죠 알바 없죠 해놓고요 귀찮네 이 자식 로파파요? 나중에 나중에 쭈욱 컴온 따브로어택 빵 빵 때려? 아 빵 개폐구요 아 자꾸 이런거만 나와 아 갸라도스 갸라도스 조치하겠습니까? 안해 없니? 난 속성이 없다고 빵 빵 아 겁나? 빵 빵 어쩔건데 아 바꾸치기 바꾸치기? 안에 실버 코롱 보스 게라도스 게라도스 보스 교체 아 타임널을 그냥 잡아야겠는데 싸운다 HP 회복 아 싸운다 HP 회복 아 어쩔건데 어 공격도 이랭크 떨어져있네 뭐지? 뭐지? 아 어쩔건데 아 떨어졌는데 어쩔건데 아 고기 아 아 소금물 아 아 아 부활의 씨앗 있었지 아 아 개 아까워 아 죽일라고 했는데 교대 격투 하나 잡을까요 볼 벌레니까 벌레먹기 나무 열매도 먹어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아주 좋죠 벌레먹기 이생한 사탕 이생한 사탕? 아니 지금 학습 그 경험치 증가 부적이 있기 때문에 캄라 열매로 고른게 나 스피드가 빠른건 아 누가 빠르지 노파파 레벨 20인데 34 노파파도 빠른데 체력 많은 애 주는게 알겠네 알통몬 폴터 가이스트 아 어때요? 좀비부대 하이파보 어 독이다 독 질퍽이 질퍽이 어때? 독 독 팡 팡 깍쳐? 팡 팡 독 이미 있어요 사실 가idade 틈발레 독걸레 독벌레 브레이크 글로보 오오오오 pref lighting 25 그거보다 좋은데요? 겁나는 얼굴 포켓몬들 개못생기는 일반 태 trouve다냐? 뒤질래요? 오 오 이거 개좋은데? 왕의 징표석 뒤졌다놈 누구 갈까? 어 두번 때리기로 두번 때리기로 풀죽기하기 나만 때려 나만 계속 봐봐 나 여기서 보여줄게요 나 노말이지만 노말이지만 잠깐만 잡을까 해? 풀한테 조져지긴 하는데 10%가 두번이면 20%인가요? 봐봐 빵 로커트 스피드 빵 빵 빵 빵 빵 빵 왜 풀 안죽어? 근데 먼저 때려야지 된거잖아 생각해보니까 근데 얘 잡아봤자 의미가 없죠 몽스턴 풀에 조져지니까 그리고 라이벌이야 다음 그죠? 벨벌 치 bubb 이런거 흠 꺄 다 10%ду 8% 6% 에 안 더 분Blue 7% 잎 쌀 잎 놈 선물 무쇼 Palm 말 등 solu 한 번 해주고 샹처야 롤? 롤 아 템 옮길 수 있어요? 뚜더류 뚜더류 지진하고 이거 돼가지고 나쁘지 않은데? 전기 전기 같은 거 할 때 이거 잡을까? 오케이 교체하시겠습니까? 아니 타인 널로 잡자 안 죽겠지? 어 얘도 진화에요? 얘도 진화에요? 얘도 진화에요? 뭐야? 120 메모리에 따라 타입이 바뀐다 메모리가 없잖아 그쵸? 120 개쎄죠? 그냥 오 학습장치 개꿀 알통몬 다른 애도 키워야되는데 슬슬 아니 실버디 이거 한 번 보고싶다 멀티어택 노말이건 뭐건 그냥 그냥 찌끄려버리는구만 마디네는 휠구가 됐습니다 어? 얘 얘 얘 그거 되는 거 아니야? 펜트랑가 개되지 않아요? 근데 왜 세 번 진화해? 완전 애기에서 마디네에서 이걸로 진화해 크게 어울린다 독침 뺄까? 독침 빼자 네 번 해 얘? 진화? 독침 붕도 세 번 해? 어? 찌도 아우 하이퍼보러 같이 나와 찌도가 좋아 근데 찌도 찌도있게 인사해 아싸 아? 더 많이 fist 실버 슬베티 그거 koń 감사합니다 이야 까 퍼爾아다 안되겠다 조목조목 상성이네 이 자식 물로도 조져지고 풀로도 조져지고 쭈욱 메더 감찰 물로 무드샷 머드가 있어도 하지만 물이 방어해 주죠 물과 풀이 방어해 주죠 그럼 4분의 1 달아요? 물과 풀이 방어해 주죠? 물과 풀이 방어해 주죠? 물과 풀이 방어해 주죠? 물과 풀이 방어해 주죠? 휼굴로 뭔가 보여줄까요? 휼굴로 뭔가 보여줄꺼야? 휼굴 꾸르기 아, 시쿠리잖아 실버 딩 아 저, 풀리죠? 시간 지나면 완병통치약 써야돼? 얘 있어야지 깰 것 같은데, 사실 찌리열매 뭔데요? 공격상승? 실버디 실버디한테 뭘 빵해? 투쉐골 어? 얘가 더 좋은데? 메가주레인 얘가 더 빠르네? 오가 없죠? 으라차 보다 더 높잖아 투샷을 예로 잡자 오케 오케이 끼까 드레인 오오 끼까 드레인이 있어 오오 75 끼까 드레인 미쳤는데? 왜이렇게 빨리 배움? 끼까 드레인 힘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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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이거 배울표 갔냐? 이거 배울표 갔냐? 짜몽 짜몽 열매 짜몽 열매 어떻게 잡아야 될까? 어떻게 잡아야 될까? 아 아 아 끼까 드레인 아 쭈 아 쭈 아 아 아 찾았다 오케이 로보청 으라차 꺼져 로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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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저꼬 뭐잉 와 95 75 특공 이 더 높네? 어? 특공이 더 높네? 왜 특공이 더 높음? 더블어택 꺼져 베넘 쇼크 이거 좋죠 어? 베넘 쇼크 이거 좋죠 65 특공 꾸르기? 꾸르기 꾸르기 쓸 때 언제요? 바위 쓸 때 새 새 나오면 꾸르기를 잡는다고? 근데 꾸르기가 스킬이 너무 약해가지고 어디로 갈까? 격투? 발전소 전기? 어? 전기 하나 잡자 전기 가서 뭐 누구 뭘 전기는 뭘로 상대해야 되지? 어? 어? 토게 대마루? 이거 좋아 보이는데요? 토게 대마루?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땅이었나? 물 땅이죠? 물 땅으로 바꿔 물 물 쿨이야? 품 끼까드레인 죽을라나? 자이로벌 끼까드레인 밀칭 끼까드레인 됐다 이제 강철에다가 전기 있으니까 토쉐골 버리고 아싸 스피드상승 슈버드좋아 어 코일이다 코일이 더좋아요? 토게대 개가 더좋아요? 코일? 코일은 자포코일 때문에 더좋은건가? 코일이 더좋은건가? 바이러스 코일이 더좋은건가? 코일이 더좋은건가? 쪼가로 일단 콜 개진그러운데요? 이거 써봤으니까 딴네쓰자 토게대마 로 토게대마루 얘가 더 귀엽잖아 얘 뭐야 특성 철가시 접촉하면 철가시로 데미지좀 얼마나좋아 아 우격다짐 아 아 얘 몇백족이야 430족 나쁘지 않은데? 435족 자 98 65 98 64 대전 타입은 전기강철로 자폭코일과 동일하다 땅의 4배를 받는다는 것이 큰 문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력으로 전자부유를 배울 수 있다 아 아 전자부유 떠버릴 수 있어요 있는거 쓸래? 끼까드레인 쭈욱 노고에서 미구현입니다 게임 시작전에 특강이 쥐소룡 귀여워서 쓸거라고 했는데 진짜 쓰레키키키 시끄럽구요 아 나 잘못버렸어 노모청 어? 빠모트? 아 이게 빠모지 얘가 빠모구나 나 격투있잖아 어 격투를 빠모트로 바꿀까? 어 격투가 괜히 있어서 나쁘면? 나쁜건? 땅 땅 나오면 땅 나오면 원래 안돼 비행 나오면 튀겨버려 어? 비행 나오면 튀겨버릴 수 있잖아 얘 9세대인가 그럴거네 어 이거 잡을까? 부활스킬 있다고? 아 쪽바로 아 어 살았네 어케사름 그럼 노모청 버릴까요? 노모청 특성도 없는데? 노모청 버려 god 천천히 바다배 오리 추억 받그래 흑 이거 별로다 놀래끼기 창확 어 여기도 제빈 아싸 팬들아 개멋있죠 이거 전설 포켓몬이라고 해도 믿어 그죠? 생긴거만 보고 상처야? 와 어떻게 1이 남냐 10피더 29 바꾸겠습니까? 예 아 격투 치워버렸잖아 똑바로 그냥 아 아 아 아 아 아 플러시? 버전 플러시? 버전 버전 일부러 하는 거냐고요? 원래 밑에 이렇게 돼있어요 원래 빠늘미사일 처음으로 오 빠늘미사일 나쁘지 않은데 마지막 갓짐 오 지옥지르기 소리기술 낼 수 없다 구린들 이생한 사탕 이생한 사탕은 사실 줄 필요 없는데 할게 없네 고를게 이생한 사탕 이생한 사탕은 하고 빠모트 줄까? 빠모트 줄게 어? 얘 뭐야? 좋아보이는데? 이게 뭐데? 이게 뭐데? 뭐야 똑같은데? 빠모트 이생한 사탕이기도 오오 뭐 뺄까 구멍 파기도 좋고 얘 좋은데 전기재석 빨리 뺄게요 물기 빼라고? 물기 있어야 돼 전기재석 파 마비상태 만드는 거 개꿀임 스파크로 마비상태 10% 만드는 것도 똑같은데 이건 90%이네 10% 물기 물기 있어야 돼 아그로 깡으로 봐봐 에스퍼가 나왔다고 쳐 어차피 스파크로 지르면 안 되나 구멍 파기를 빼라고? 구멍 파기 개좋아요 상대방 스킬도 뺄 수 있어요 물기 뺄게요 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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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물기 죽 입 숨은 잠재 잡았다 숨은 잠재 습기 습기 뭔데 주변을 습하게 하면서 자폭을 파... 아무도 못쓰게 한다 놔주고요 햇빛 봉버 오오 무거울수록 낮을수록 뭐가 더 좋아요 느리면서 무거우면서 210키로 210키로면 많은 무게야? 추천 기술배치 파워힙 필수 폴터가이스트 필수 앵커샷 아이언헤드 지진 샤워... 아쿠아 브레이크 헤비 봄버는 없네 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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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버 자이로볼이 선택된다 애매하게 무겁대 타타르니 아싸 안골라구나 힘 꺼치기? 필요없죠 돌림노래 상처약 나 관장인가? 모르겠네 보송송 아 이거 좋아 트라이어텍 이거 좋아요 80 근데 고를게 없네 제비 반환 근데 제비 반환 제비 반환 필충이라 좋은데 지비 반환 제비 반환 필충이라 좋아 제비 반환 제비 반환 제비 반환 제비 반환 죽여버렸네 아 38 이거 존나? 90 근데 자기 속성이 없어 안에? 플러스 파워 썬더볼트 교대 전기 물 풀 벌레 벌레 튀겨져서 안졌나? 별로 안 튀겨지죠 포이즌 퇴어 포이즌 퇴어 빵 잡아? 이거 좋아요? 썬더볼트 근데 나 이미 있는데? 파모? 아 썬더라이가 지나는구나 메가 썬더볼트 오 575족인데? 특공 미쳤는데? 오 스피드라인 이거 미쳤는데? 오 암튼 걔보단 좋잖아 지금 있는 애보다 벌레보다 오케이 토게 데마 벌레 오 뭐다? 기합의 머리띠 오오 누구 줄까? 핸드라? 벌레 버린다면서? 아니 나 아까 그 전기벌레를 말한건데요 실버띠 줄게요 왜냐면 그거 많이 줬으니까 그 열매 잔뜩 줬으니까 피해보고 안해도 되나요? 안해도 돼요 이런거에 대해서 피해보고 맞고 다 타려 넣어버려 폴터 가위스태 할건데 아 없네 어 없네 실버디 안아프죠? 강철이라서 노말이 안먹히는데 트라이어택으로 속성공격 멀티어택 깡딜 개센데요 효과 별로여도 여기서 그냥 HP 회복을 해놓자 제가 데미지 약하니까 갉아버르고 역속인데도 개패죠 레벨 레벨까지 올라갔어 밀레 도리자드 뭐야 이 자식 그냥 노말 순속으로 그냥 개패 진짜 개쎄다 그냥 노말 순속으로 그냥 개패문데요 약점이 없어 노말 약점을 어떻게 칠거야 사실 토쇄골 예에 토쇄골로 다시 바꿀까요? 빠르모트 전기 있잖아 썬더볼트가 전기 이미 있으니까 난 겹치기 싫거든 겹쳐도 돼요? 알 뽑기 폴터 가이스트 넝담넝담 잠자기 잘맞뛰기 잘맞뛰기 해야겠다 55레벨 라이벌 나와요 조심히 동탑군 저거 좋아 보이는데 동탑군 어? 에스퍼 에스푼은.. 아까 레쿨 스티벌밌 스티벌리 Nebraska 폴터 가이스트로 토쇄골 공격 빠르보트는 격투가 없네 어 초음이 없네 군형 파기 아 아 아 흡수로 힘껍치기는 왜 나오는거야 동료 만들기 좋아요 특성이 뭔데 자연회복 진인회복으로 돌아오면 상태이상 아 뒤로가면 상태이상이 회복된다고 이게 좋은데 방전 뭐야 인제 나왔어 얘 특공 아주 좋죠 전광석화 몸바 꺼져 이싱한 사탕 이싱한 사탕 이싱한 사탕 이싱한 사탕 썬더볼트 기어르 교체 아 전기 상대할 땅이 하나가 없네 땅 하나 있으면 좋은데 그쵸 땅 하나 갖고 싶다 그쵸 땅 하나 상대방 뭐였죠 나 아 금속이었지 금속 딴 기술 뭐 있었지 구멍 분영팍 있네 이제 떠 있는 거 아냐 안 돼 피하고 땅 하나 나오면 하나 잡자 중영파기 충전? 빵 예요 다음 라이벌 아 이거 좋은데 시저 크로스 벌레 트라이어 택배 시저 크로스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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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요 스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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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저나 아 바꾼 타타륜 아 악으로 공격하잖아 생각해볼까 아 악으로 공격하잖아 생각해볼까 해병대 정신로 싸우잖아 이제 보니까 이제 보니까 다시 바꿔 뭐 격투가 이게 없어 샨더볼 샨더볼트 샨더볼트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실버디 실버디로 가자 잘 모르겠다 실버디 어 벌레 야금야금 비행 설레 아 야미 냠냠먹구요 시작 플러스 앗 자몽열맬 쳐먹었어 악 악은 멀티어택 도어 desse 그러다 심ency 똥 아 악은 범레야? 안 악을 왜 벌레가 잡아 크게 올린다 외란건 없어요 HP 회복을 먼저 할까요 꾸년 악당은 벌레만도 못하지 섀도우 볼 섀도우 볼 좋죠 볼 붙으면 무조건 좋아요 근데 얘는 이게 너무 적어 쪼꼼이야 공격이 훨씬 좋잖아 너무 적어 야 부엉? 뒤질래? 근데 라이벌 라이벌 이거 왜이래요 팀 구성 왜이래요 왜이렇게 구려요 가끔 구린라인 되고 두유부린데? 어 격투 해왔다 임파이트 됐다 드디어 격투다 근데 좀 좋아요 여기 써도 되나 자사포 빼 라이벌 왜이렇게 악함 상처약 오 메탄구 좋아보이는데? 하나 땅만 하나 구하면 돼 진짜 땅 격투로 개패자 너 팰 수 있지 격투가 왜 한배야 아 에스퍼가 있어서 잡을까? 격투가 왜이렇게 줌 격투자 근데 실패 근데 얘가 공격을 못해 나한테 오 잡았다 어렵게 잡으니까 계속 쓰고 싶네 오 나 철이 없잖아 생각해볼까 빠르모트 빼자 얘 개구리인 것 같아 빠르모트 똥파빠 빼줘 물이 없잖아 물풀 격투는 없어도 돼 썬더빼 썬더매가 없으면 구린매가 뽑으면 되잖아 빠르모트 개구리인 것 같은데 아 부활시켜야 돼 아 이거 로파파한테 써야 돼 써야돼? 로파파같은 놈한테? 아니 곧 관장이라가지고 써 의문 열매 의문 열매 돈 좀 써 의문 열매 교체하겠습니까? 예 메탄구 아니 폴터 가이스트? 아끼고싶다 기가 드라인 쭈욱 느리다고요? 80 차라리 벌레를 빼자 벌레 족구래요 시저크로스를 빼 하이파보 벌레는 에스퍼한테 써요 근데 에스퍼는 그냥 자속으로 패면 돼요 벌레 거북 손 데스? 4배 기가 드레인 어? 2개를 쓰네 특이하네 폴터 가이스트 어? 어때? 이 자식 니가 먼저 때리겠지? 실버디 금소금 특수방어 크게 떨어뜨려 자꾸 특수방어를 떨어뜨리게 하는거야 안찾으네 뭐야 아 자몽열매를 먹게 쭈욱 쭈욱 얌 겁나는 얼굴 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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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네 상판 겁나네 대신까지 며탐구 며탐구? 해놓는게 낫겠지? 며탐구 40을 며탐구? 임파이트로 조져버리겠습니다 아 에스퍼지 또 까먹었네 아 아 아 관장 큰일 있을까요? 관장 아 아 아 아 아 뭐 큰일이 있을걸? 실버드로 개 패야겠다 아 관장 아니잖아 금속? 페어리는? 고스트로 잡아야죠 아니네 예 좋아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페어리가 악을 잡잖아 페어리는 뭘로 잡냐? 강철로 잡아 근데 강철이 강철이 그거야 메타그로스 메타그로스 있어서 구직이나 클레피를 차라리 쓰는게 낫잖아 메타그로스보다 아냐? 아냐? 얘도 잡고 쟤도 써? 그럼 자 봐봐 뭘 빼? 그러면 로파파? 똥파바 빼? 근데 똥파바 왜 이렇게 쓸데없냐? 똥파바 쓰질 않아 그냥 풀이 두개이예요 아 그러네 잡잡아 똥파바 빼 똥파바 빼 라이브 보고나서 저새끼 쓴 적이 없어 왜냐면 약해가지고 내보내지도 못해 그리고 풀도 타타르니 있으니까 물이 없어서 그런건데 와 개무소 와 레오포 아 이번에 깰거 같은데 그만할까? 너무 깰거 같은데 퍼퓨돈 교체하겠습니까? 빠르모트로 개폐하겠다 인바이트 150되는지 미쳤다 메탐구의 모습이? 얘 메타그로스 되나? 메타그로스 개노 생겼네 600쪽이야? 왜? 개 추하게 생겼네 나 얘 잡은게 좀 운이 좋았네 오오 메타메타그로스 700쪽 인데요? 방어 공격 미쳤는데 아 그래서 얘를 쓰라고 한거구나 격투 얘도 격투있다 스피드가 떨어져 어차피 느리잖아 염동력 돼 겁나는 얼굴 없으면 멘탐 그 범 나는 쌍파 왠간한 전설보다 세요 나 엄청난놈을 잡은거잖아 골드콜 골드코롱 스피드? 스피드는? 실버디 3세대 리그 챔피언이 사용한 파트너 포켓몬입니다 아싸 다섯마리 경험치 개풀이죠 덕투 쟤를 하려면은 독불이니까 불이 없네 나 왜 이렇게 불을 안쓸까 벌레로 잡아먹자 벌레로 잡아먹는데? 아 근데 독이니까 또 안되네 독이라서 벌레가 또 못잡아먹네 잘 모르면 뭐다? 아..메타크로 에스퍼죠 독을 뭘로 분해한다? 에스퍼의 초능력으로 분해한다 집어넣? 독주동 아 나도 힐라고? 내가 먼저일까 니가 먼저일까 내가 먼저일까 니가 먼저일까 레벨 높이냐 레벨 높이냐 레벨 높이냐 파이언 폰 페버 폰 또 모으렴 또 모으렴 초능력은 고스트가 이겨버리죠 고스트는 고졌고 아니면은 실버디로 쟤도 좋아요 쟤 못잡아요 물기 아 아 있네 실버디 있네 고스트 고스트는 귀신잡는 해병대 실버디로 바꾸고 못때리죠 서로 그쵸? 근데 나는 서로 못때릴 때 깨물어 부수기로 해병대 벌레 벌레 격투? 벌레 격투? 비행으로 조절 4배 방전? 방전? 5 100 근데 이건 공격 포켓몰냐 할 일 없죠 에어슬래시 에어슬래시랑 악 괜찮은데? 노마를 고스트 잡는 악으로 고스트 잠깐만 아 아 멀티 멀티 실버디가 그냥 체급으로 붕괴버리네 어? 어떡하냐 예 네 여름 칼춤 그랬다 칼춤 오오 닿 닿 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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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디 칼 들어? 근데 뺄게 없는데? 에어슬래시 은근히 쓰는데? 아 근데... 근데 에어슬래시를 올려봤자 칼 치면 안돼 특공이라 칼춤 쓸거면은 물리형으로 바꾸자 실버디 교체 뭘로? 빠르모트로 개폐 타타륜 교체? 교체 턱 짓다리 메타크로 빅파이트 암해마 오 맹독 철벽 뺄까요? 아 철벽 뿌리... 맹독 뿌리고 철벽으로 방어하는건가? 옵션에서 애니메이션 해주세요 특수공격이 약하니까 베넘 쇼크 빼자 베넘 쇼크 꽝 꽝 꽝 꽝 아오리 심늘맨 베넘 자 크로스 악? 악은 뭐다? 벌레만도 못하냐 혹은? 격투 베레만도 못하냐 벌레만도 못하냐 애니메이션 키면 뭐가 바뀌는거야? 비장무기 오오 아 있는거 다 쓰면 아 있는거 다 쓰면 별룬디 과사열맨 과사열맨 실버디 필요해요 왜냐? 체력 채우는거 다 쓸 수 있으니까 어떻게 바꾼다고? 애니메이션 어떻게 바꿔? 이건가? 해병대가 악을 접했나요? 해병대가 악을 접했나요? 아니죠 해병대가 귀신을 잡죠 해병대가 악으로 꽝을 오니까 악이 해병대.. 악이 고스트를 잡죠 아 믹스드 애니메티드 왜하는거지? 어 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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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임파이트 5개밖에 없는데 아까운데요 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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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욕chain 뒤에 아들 소년 용라에요 여기 용라에요 메타그로스 줄까? 새로고침 한 번 해요? 지금 눌러? 됐어 바꿔 아니 지져 그냥 스피드 크게 올리기? 필요없어 HP 아싸 실버딥 튀겨? 이 새끼가 뒤질라고 이제 관장이거든 고 스피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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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자 관장이니까 어차피 체력 회복해야되고 핵범을 지금 해놓고 스피드업 쌩둥이 쌩둥이 전기가 전기를 상세하나? 전기가 전기를 상세하나? 메타그로스 아 파츠리스를 그래 파츠리스를 군용파기를 하자 군용파기하고 바꿔 하늘나는 놈 하늘나는 놈은 전기인데 전기를 전기가 있으니까 땅이 안되니까 폐허리 이거 뭐지 폐허리 강철이고 벌레고 고스트니까 그냥 실버디 모르겠다 실버디 아 모르겠다 실버디 그리고 멀티어틴 에몽과 실패해버리구요 빠밤 에몽 가발 기냥 스파크 기냥 폐충한거 코멧 펀치 필요하지 90 얜 특공이 올라가는 이거란건가 성독이 뭐야 90-90 90-90 90-90이 낫죠 만병통치제 만병통치제 어차피 할거 없거든요 만병통치 해야겠다 누구를? 실버딜을 빠르모트 빠르모트 빠르모트는 튀겨야되고 실버디는 타타륜으로 격투 메타그로스였나 메타그로스였나 메타그로스로 격투 칼춤 안췄어요 아까 어차피 다음에 보스 만나면 그거야 어차피 그 초기화들 암 해마 빵 얘 왜 공격 안하지? 쟤 쟤 지랄 연병권 왜 안하지? 물기를 쓰네 그냥 림파이 틀면 안 돼 암 해마 이거 왜 안 됐어요? 아 명중리를 안 돼서? 아 아퍼 아싸 학습청취 쏠땐 써 아끼지마 아뇨 보스야 보스 어? 악은 뭘로 뺀다? 하나남은 임파이트 배트맨 펀치로 으악 딱딱 그 다음 뭘로 잡지? 메타그로스 암 해마 빵 호수 대도시 호수 훌 벌레 키워볼까 내가 필요한게 땅인데 물폐어리? 대도시 빵 짱 짜이로볼 뺄까요? 95밖에 안되는데 공격형이 아닌데 공격형이 아닌데 노랑 쉿차개이두르기 쉿? 쉿차개이두르기 쉿차개이들러? 악 20 20 별른데요? 셋채길드르기? 꽈사열매 꽈사열매 빠르모트 빠렌드 꽝 경추 많이 죽어요 궁도술? 아 보스 아 걘데 이제 걔 누구야? 라이벌인데? 아 이제 라이벌 아니야? 독 상태인 상태는 독 건 다음에 공격 다 떨어뜨리는거야? 바보 만드네? 맹독 걸고 베놈 트랩하고 맹독? 철벽? 뭐 이렇게 하는건가? 맹독 할거면 베놈 트랩 하는게 맞는데 그죠? 아 철벽보다는 베놈 트랩이 맞는거 같은데 아 교체를 해서 아 철벽은 나한테 있는데 아 그러네 귀엽버섯 샤념의 박치기 80 현재 블록 안되는데 베스트캐널 체크팀 샤이코 키네시스가 있는데 이미? 근데 샤념의 박치기는 공격이라서 필요한가? 훨씬 세련되어 혼란시킬 때가 있다 혼란시킬 때가 있다 염동력 뺄게요 교체하시겠습니까? 아뇨 빵! 왜 이렇게 찍은걸? 전광쌍격 전광쌍격 우와 아 전기타입이 없어져 그럼 격투만 남아? 격투로 변해서 임파이트로 개조절 한 번 쓰고 딜 못하? 한 번 쓰고 격타운드 자 스파크를 두 번 세 번 써야 될 수도 있는데 전광쌍격 전광쌍격으로 가자 고스다 이거 예술처도 무심 할게 없네 에너지볼 빼자 에너지볼 별로인 것 같아 자속이고 올리고 어 말 막 뱉어 어 그냥 교대 막말 내뱉고 가는거 나쁘지 않은데 근데 바꿀게 없네 칼춤 근데 칼춤을 올리고 나도 막 교체를 할텐데 칼춤을 뺄게 그냥 그리고 뭐 id 그 모르고 .\ 도령 d 휴집 приг 포인트 렉스 이제 라이브를 만나죠 상처야 포인트 렉스 이 단첨 빠르모트 빠르모트 주마 타타륜 주지 폴터 가이스트 기도하는거 기도하는거 1 올라가나 돌 광철로 코멧펀치로 깨버릴 수 있죠 코멧펀치 아 나 녹일라고 불에 안녹는 걸레 불 불에 다약하네 광철 광철 실버 디밖에 없는데 아 공격력도 깎이는데 아그룹광으로 정신력 아그룹광으로 아그룹광으로 화상이어도 이렇게 들어가 이정도야 알겠어요 화상이어도 화상이어도 고스트 귀신잡는 해병대 귀신잡는 해병대가 어떻죠 아그룹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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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ок enfer 아그룹광으로 敗 아그룹광kom 이 어쩔건데 체력 이렇게 많은 어쩔건데 드래곤클로字 천천히 해봐 멀티어 멀티어 택 효과가 별로야? 괜찮아 왜냐고? 멀티...HP 해보거라니까 맞을건데 이 자식이 막말로 내뱉어 퉤 튀겨야지 잠깐만 쟤 뭐였지? 돌하고 뭐였지? 돌하고 전기였나? 돌전기에요? 아 돌비행? 짜식나네 돌비행 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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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맷 펀치 아 아 먼저 성공기가 없네 샤네멜 박치기 빵 내가 먼저 때릴게요 철벽 크게 올린다 필요없죠 샤이코 키네시스를 빼자 영중률 90 100짜리 써야되나? 샤이코 키네시스 빼 빼 그냥 공격하고 특공채가 좀 많아 어 어쭈 전기 전기는 불이 나오면 항상 불에 대책이 없네 전기 나오면 격투전기 잘 모르겠다 교체하지마셈? 왜요? 그냥 가요? 샤녀멜 박치기로 가? 아 아 그러네 아 나 자꾸 전기 금속에 전기가 통한다고 생각을 하지 어 노고 닥터노고찌 저 개좋은데 꽝 닥터노고찌 사념의 아 박치기 이제는 진짜 그거죠 이제는 진짜 그 4천원이야 아 이거 무조건 배워야된다고 저거죠 토버 휩 아 기가 드레인도 좋은데 보스 달고 깰까? 어차피 폴터가이스트 늘렸는데 보다 버려 보다 버려 절벽에 절벽에 진짜 살면서 처음보는 포켓몬 너무 많다 자 좋은 상처약 뭐 나오겠죠 완병통착 나올 때도 있겠죠 완병통착 나올 때도 있겠죠 클리어 바디 바꿔 어 다 맥시멈이네 안 바꿔 안 해봐 아 안되겠다 무서워서 잡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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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랜드 스토리 잡았어요 좋아지겠어 고급 상처 좋아요 아 뭐야 메타그로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죽기살기로 역회를 친거 아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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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은 뭘로 격투로 아 뻔 아 뻔좀 안걸렸으면 좋겠다 뻔 뻔 왜 이렇게 좋지 뻔 왜 이렇게 좋지 어 나왔다 아 아 아 아 아 아 실 버디 버튼 페클 플랩 피는 자리만 자지 Одну 네 쓸 데가 있던데 데 타입 샤라기누 완병통치제 지금 쓰고 아껴봤자 똥이거든요 의문열매 체력타 그 다음으로만 하는거 메타그룹 종길? 종길이? 괜찮겠어? 괜찮겠어? 체력 괜히 회복시켰네 괜찮겠어? 겨울킹 전광 쌍격 뭐야 메가토킹 뭐에요? 격투에요? 격투에요? 격투에요 뭐에요? 요말? 플래피 한번 써보자 감추린다 러스터 캐럿 지금 아 효과가 별로인데 이렇게 세요? 어 쩔게 넌 뭐야 쯔게 나 넌 안팽으로 쪼갠다 쯔게 쯔게 게을킹 개쎄네 또록마담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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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에 태우거나 독 독이잖아, 독 아, 강철이네? 생각해볼까 강철이면 아예 안먹히나? 독이? 어쩔 수 없다 메타 그로로가 격투로 아씨 안되네 강철도 안되네 이것도 벌레 때문에 안되네 그냥 가 몰라 코멧펀치 속성공격 아, 윌리안 갤러거리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아, 윌리안 갤러거리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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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툴 풀 아니야 얘? 제빵색 두뇌해 사냥의 법칙으로 너그랬네 나와 다운 걸루잖아 핸드라를 안쓰네 그죠? 아 독으로 때릴거야 아 감찰로 때릴거야 만원우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엘갤러거님 리암갤러거 로엘갤러거님 리암갤러거 로엘갤러거님 둘다 보셨네요 독은? 에스포로? 분해 알파우쳐 알파우쳐 암! 해먹! 아! 잠깐! 다음에 라이벌 아냐? 라이벌이야! 다음! 굿이 뭐예요? 도롱마담? 왜 굿이 모임? 도롱마담? 땅이 필요해 지금 땅이 없어 땅이 고정 공동 사냥을 박치기로 분해 왜.. 왜 쟤가 먼저 때림? 효과 없고요 광참자 어? 메가 혼 벌레 먹기 대신 넣어야죠 부적 금화 어? 부적 금화 좋은데? 어? 암 해머 이쪽 기억할거 있네? 어? 그쵸 분해 스페셜 업 스페셜 업 악은? 어떻게? 귀신 잡는 해병대 아그로깡으로 아그로깡으로 고스트가 오히려 잡히네 페어리 클래피 아 벌레 아 그러네 아 아 아 속성을 모른다 아 전화기술을 먼저 쓸 수 있다 뚜껑이 되돌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아 아 이 새끼가 내가 먼저 맞추면 되죠 이거 이것도 이것도 벌레 아 비행 비행벌레 이 새끼가 이 새끼가 들이바도 아 나 비행 뺐구나 아 아 25% 이하로 떨어지면 안돼 근데 차이 차이 90이면은 그냥 일반이죠 다음 일반이야 격투로 팰께요 130 130 100 130 160 찌르꼬치 야스파 또치마롱 동빌어 아 근데 뭐 막 눌러가지고 이를 넘어간건가 왜 지도 있는데 안골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얘 아니네 에스프 얘가 아니지 아 진짜 신난다 강철? 안돼 내가 오히려 역속을 꺼냈네 오 돌이라 다행 이거 돌로 때렸을까 페어리도 약점을 쓴다고? 왜? 페어리랑 상관없어 페어리도 격투 이겨? 오 강철타이 강철타이 메타 메타 메타그로 오 강철타이 강철타이 이 땅이 없네 짠기 군영파 군영파기 누가 지우라고 했죠? 악 악 전기는 전기로 맞고 군영파기로 개패 상처약 공영파기 라이브 구경 공영파기 교체 예 메타그로 에스퍼word 레이스4 은근히 좋아 스프르 뚜르보 뚜르보 다음 라이벌야 다음 라이벌 이거 하지말라고 했지 초콜릿하고 라이벌 대회 나야 날 잃어버리고 있었던 건 아니지 니 여행도 여기까지야 이제 훈련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하루종일 더 강해지고 있어 나 내가 뭔지도 모르겠어 니덕시... 니덕이야 다섯 마리 풀 아 좋아요 바꾸겠죠 아마 바꿀 겁니다 강철이예요 강철은 맞아야죠 에스파한텐 강하지만 아 녹인다 불... 불 잡을게 없어요 불 잡을게 불을 군형파기로 하든가 아니면 실버디로 가든가 아니면 실버디로 가든가 아 아파 아 아파 아 아 처먹지마 미치의보 피의보 됐어 멀찌 멀찌 죽구리죠 안쓰부엉 야 부엉 튀겨버릴까 악말 내뱉고 튀자 친꺼 fuer 잠깐만 저거 Every aún 전기 가 전기가 격투전기인데 쌍궕 전... 전격 쌍궕 아..하지만 나의 필살기 하지만 격투로 바뀌었어요 난 나온 김에 그냥 임파이트 한 번 하지 뭐 임파이트 한 번 하지 뭐 어때? 전기를 포기했어 이라고? 잘 모르겠다 실버디 아 그리고 체급으로 가 갈아버려 굴 포스는 뭐야 굴 포스가 뭔데? 굴 포스는 굴 포스는 안 아파? 이곳이지? 혼자 다 패져 혼란 한 번은 안 터지네 백에 또 라이벌 나오거든? 만병통치즈 시작 곤율거니 병건이 대 곤율거니 하핀 하핀 쟤는 또 뭘로 잡았지? 악 악은? 정신 깡으로 악으로 깡으로 악은? 악은 격투로 격투는 격투 격투는 격투야 좆패으로 스페이 조폐 원환 이 이상한 사탕? 필요없죠? 이상하네 왔네요 또 지금 관리자분이 주무실 시간이라 멤버십 채팅으로 바꿀게요 계시면 그냥 할게요 메타 그룹 샤넬의 박치기 방 샤포닌 방어? 방어 제일 좋으네 와 메타 그룹 미쳤다 메타 그룹 타타루는 안쓴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아니야 맵이 이래서 그래 불.. 짜리나죠? 불은 어떻게 한다? 실버디 최급으로 간다 하 하 하 공격인 줄 알았어 공격인 줄 알았어 하 하 아 쟤도 페어리? 페어리는 격투로 패잖아 그죠? 팰라고 팰 준비되어 있네요 하지만 페어리는 금속에 약하죠 금속 플렉 플렉 집어넣? 날 녹일라고? 윈디가 두 마리야? 오프 메이침 피해 보 퀴복해? 오프 부스에 맞으면 되죠 깨물어주고요 왕마의 내뱉어 플랫피 열불레? 열불레? 러스트캐논 스피드 빠르네 러스트캐논 뒤졌어 개월받네 어 끼덩 러스트캐논 만병통치제 좋은 상처야 끼력의 덩어리 러스트캐논 고급 상처야 뭐야 이거 좋은 상처야 됐어 끼덩 곧 풀파되는데? 풀피 되는데? 아니야 그 지금 관장이야 관장 관장에 방심하면 안 돼요 어? 땅이다 강철이 근데 몇개야? 근데 불 불만 나면 똑같고 전기에 강하고 쟤 잡을까? 태타룸 갈아 끼자고? 빠르모트 안 죽겠죠? 아 죽겠다 구멍 파기 죽을까? 아 죽을거 같다 아 안죽었어 개쎄네 뭐 뺄까? 펜드라 빼? 독이 애매하게 할게 없어 그치? 만약에 불을 만나도 어차피 팬들한테 나올게 없거든 불을 만나면 근데 불을 만나면 얘는 보통이 되니까 벌레 타이트 벌레인 벌레 타이트 에스퍼는? 에스퍼는 어차피 아그로 깡으로 맹독으로 확정으로 죽일 수 있다 근데 맹독 걸려도 바꾸면 되잖아 맹독 좋은 음 음 음 음 음 음 벌레 타이트 아 그니까 전기에 강한 녀석이 필요한데 전기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가? 어차피 금속이라 전기는 안 까다롭는데 불이 나오면 불이 이걸로 돼? 안되지 왜냐? 금속은 높고 땅은 괜찮으니까 한대다 그냥 일반 땅이 좋은데 그치? 그냥 일반 땅이 좋은데 그치? 일단 핸드라 빼볼게 다음에 싸우는 법 근데 얘 어차피 몰드로는 싸울일 없을 것 같다 생각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리보플라빈 특공 특공은? 레타그로우 아니네 공격이네 특공은? 뭐야 특공이 없잖아 다 공격이네 얘밖에 없네 좋은 상처약 두 번 줄 바야 고급 하나가 가성비 어? 뭐야 백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거 관장 안 나온? 아 이거 써놔야겠다 너무 헷갈리네 반장 170 이렇게? 200 라이벌 145 195 자 도장 가까이 발전소? 전기? 전기 필요없고 도장 도장 가까이 아 저거 먼저 때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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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쿼터? 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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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리몽 15. 4년을 넘치기 오.. 이걸로 동료 살려주게요? 빠르모트? 안 돼? 어때? 안 돼 귀찮으시겠습니까? 과살매로만 요가렴? 에이스퍼는 아그로 되고.. 잠깐만.. 골 때린다 비행 비행 없고 헤어리? 헤어리? 헤어리가.. 격투잡.. 어? 4배 아니야? 그러면? 아닌가? 격투만 잡나? 격투만 잡아 좋아 좋은 상처야 그럼 이걸로 가자 격투 치근거리기 조금 더 잘 안해 키근거리기 다음 상처 아싸 매탕 매탕이야 파도타기 물공격 물 필요해, 불 잡아야 되니까 실버디가 특공도 좋아가지고 타타르는 풀이라가지고 역속이긴함 타타르는 느려가지고 처맞고 해가지고 뒤질걸? 막말 내뱉기 빼자 이거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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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은? 악으로 감으로 격투로 패야되는데 격투...는 썸툴 도둑 왜 하는거야?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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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어 치근거리기 이미 다 썼어 러스틱 레스터 캐노러 없네? 돌려볼까? 피피해보고 아까는 족구려 이거 클레피 피피 아 관장 110 아 관장 아니 아 관장 아 관장 아 관장 아 관장 아 관장 에스퍼 악으로 감으로 이겨 교체 악은? 악은? 격투로 세월이 4배 부활을 시켜내야 되나? 부활을 시켜내야 되나? 아 관장 쓸일이 있을까? 있네? 기력이 조각 빠르모트 생긴건 족밥인데? 어? 격투다 체두 에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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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투로 개패 개 개 개 처맞.. 오케이 바꿀거 같죠? 바꿉니다 100% 바꿉니다 근데? 격투중에 바꿀게 있어? 다 처맞는건데? 그쵸? 창파나이트 창파나이트 차 맞는거야 그냥 아 좀 넘어갔다 아 에스퍼 아니었으면 힘들었죠 철 맞는거야 아 오 괜찮아 에스퍼 메타그로스가 체급이 너무 좋아요 얘는 그냥 방어가 너무 좋아 방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버튼이 맞아서 네네 체두 이렇게 액 액 물 이런 물은 필요없죠? 이런 물은 필요없잖아요 액 액 액 액 액 액 액 액 전광 쌍격 뀨살열매를 좀 해놓죠 뀨살열매 타타르 메타그로스 메타그로스 불 불 나왔다 드디어 실버디로 튀겨도 되는데 여보세요 파도타 파도타 쟤가 먼저야? 아 체급 실버디 체급있죠 그리고 쟤 슉 올라갈거 아니야 그쵸? 나는 저는 hp 해보 그쵸? 안때려? 해보 그 다음 파도타기 맞고 때리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퍼퓨도 인바이트 아아 생긴거는 조법같은데? 개즙 군구슬이 아니고 아오 리셉 열매를 하는게 맞죠? 군구슬이 아니고 아오 리셉 열매를 하는게 맞죠? 군더리 군더리 한 번도 안썼어 메타그로스가 2,3발이니까 메타그로스 찌꾸리 툴우 아 아 아 아 아 지금 방어력 디펜스 특방 엄청 떨어짐 아 요거 얘 주자 빠른 몬트 아 아 그쵸 아 아 아 메타그로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앙 아 아 으 이거 누구줄까 으 으 으 으 빠모가 좀 부족하긴 해 빠모를 두개 주자 악 악은 페어리로 왜 나한테 지근거려 아 빨아먹는거 할걸 145 못 깼으니 144임 포인트 맥스 인파이트 격투랑 에스퍼 격투랑 에스퍼 사념의 박치기 두뇌 격투랑 에스퍼 인파이트 그라에나 스프리즈업 백박보네 격투랑 에스퍼 격투랑 에스퍼 격투랑 에스퍼 뭐야 왜 이래 와.. 와, 와일드 보르트? 격투보이 삐딱골이 나왔어요 전..광 쌍격? 나도 약점 너도 약점 근데 안합니다 왜? 이번 판은 쉬어가는 판이기 때문에 뭐야 필요 없는데 이거 아 몰라 받아 교체 메타그로로 암 해머 빵 철벽 제가 먼저 때리네 스피드가 떨어졌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었어 암 해머가 내 속도로 까는구나 야 인줄 알았네 족구린 족구린 기술이었네 로크골 지포리 예 교체 이제 뭘로 때린다? 클래피로 때린다 어떻게 때린다? 드레인 키스로 때린다 쭈욱 쭉쭉 빨아 쭈욱 강철이라서 노말 안 박히죠 쭈욱 쭈욱 열쇠를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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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갈까 물 호수 가서 물 하나 잡자 파도타기 배웠잖슴 그걸로 하나 잡아봐 아 뭐야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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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배네 갸라도스 전기의 저거 말고는 풀 근데 풀은 비행한테 잡히네 쭈욱 갸라도스 잡자고? 클래픽요 네타그룹 철벽 빠르모트는 전광쌍겨우 쎈 걸 잡았네? 근데 얘 좋아요? 누구 대신 넣었지? 누구 대신 넣었지? 누구 대신 넣어? 타타륜? 타타륜? 클래피도 쓰고 다 쓰는데 타타륜을 조금 안 쓰긴 했는데 근데 고스트가 또 나쁘지 않거든? 타타륜이 왜 안 나왔냐 물이 안 나와서 근데 물은 전기로 튀겼다 빠르모트가 있으니까 빠르모트가 그냥 여러개 다 때릴 수 있으니까 그냥 한건데 물 나오면 불 나오면 잡을게 없어서 그래 불 나오면 잡을거 불을 잡고 싶어서 내가 불 나오면은 다 녹아가지고 타타륜은 열매 줬는데 어떻게 빼요? 기씨? 어떻게 빼요? 불이 좋은거 땅이 나오면 땅이 나오면 또 강철을 잡아 먹어가지고 땅 나오면 어떡해 물로 쓸어 땅 나오면 물로 쓸면 되죠 뭐 하늘도 있고 타타론 대신에 얘를 잡을까? 최대한 약한 걸로 때려볼게요 후원 탈지도 않아? 이제 잡을까? 레벨 차이 나니까 됐다 타타륜 대신 넣을게요 타타륜 대신 넣을게요 기업버섯 요걸로 빠르모트 이거 하라고요? 와일드 볼트 자기도 조금 데미지 있는데요 몰드를 땅 강철 칼춤 어? 드릴라이너 있다 어? 찌찐 땅이 갈라진 곳에 하는 건 뭐야? 찌찐내다가 땅가르기 하는 거야? 아 어 이거 삼.. 삼십퍼 삼십퍼 다 나쁘지 않은데? 뿔들이 좋은데요? 군형 파기 버리라고? 군형 파기 왜 버려? 노 마를 버려야지 모모 노마를 버려야지 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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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로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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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누구있지? 실버티였나? 일찍 빌고 이번엔 관장 없죠? 140이죠 이번엔 관장 없죠? 140이죠 조용히 바꿔볼까? 빠살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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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트루가 슬텔스락 깔고 플레피로 교체하면서 레쿠자 한칸씩 빼야 슬텔스락 어이구 그냥 멀티오테 깡으로 어쩔건데 레벨깔로 어쩔건데 아악 강철이야? 바꿔줄게 클래피 아악 강철이야? 바꿔줄게 클래피 격투 격투 격투가 있네 어? 이거 아기인데 왜 이게 돼요? 떠버렸네? 어허 공포스 공포스 바꾸겠죠? 아마? 바꾸겠죠? 아마? 아 아그로깡으로 맞어 넣어 품어버려 Fromy 찌찐으로 품어버려 아 저게 뭔데 원년의 카리 어? 암에 뭐 갈기면? 아 그러네 격투 악 아 아 아 아 으 ti 실버디 회복 어쩔건데 아크로칸 어쩔건데 실버디엔밖에 없다 아 아 이 자식이 걔도 각참 저거 좋은데요? 나도 쓸래 뭐지 뭐 회복 회복 아 음운 열매 물로 씻어 봉골창 아 그만 처먹어 여기다 처먹으라고 주는거 아니야 어 어? 또 실패나? 맞아야겠지? 멀티어택? 버틸 수 있겠어 순서? 못 버티죠? 멀티어택? 버틸 수 있나요? 못 버티죠 레벨 차이가 있긴 한데 버틸 수 있나요? 하도 타야죠 하도 타야죠 어? 요정의 깃털 페어리 타입 클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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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듀오야 실버디? 아니요 아니요 실버디는? 어떻게? 전 격투로 부수고 멀티어택으로 마릴리 패고요 마릴리 잡을까? 출발 뭐야 왜 살았어 뭐 있어요? 클레피 보다 나움? 클래피 줬는데 내 갤라도스 있잖아 천하장사 한 번 가져바죠? 아 뭐야 이거 천하장사 인데요 천하장사 물리기술 위력이 두배가 된다 그럼 물리를 해야겠네 얘는 특공이 높은데 이거 좋아? 실수치는 더 올라가? 그래? 뭐가 되죠? 15,000원 감사합니다 깨라도스를 버려? 깨라도스 물 깨를 버리고 폐어리 폐어리 가면 되자 깨를 버리자 깨를 버리자 고급 상처야 질버디 끼덩 메타 그로 메타 그로 비행이 왜 필요한데? 트랜스퍼? 트랜스퍼가 어딨어? 트랜스퍼 아 이거? 아 여기 있는거? 아 요정의 기타를 마릴리한테 줘 된건가? 아 됐다 음 아 이렇게 주는거구나 짜먹열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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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씨바 여기도 있었잖아 교체 빠르모트 전광쌍경 자 좋은 물 포켓몬 잡았어요 좋은 물 포켓몬 잡았어요 맥가린 맥가스턴 맥가린 가야겠죠 글쎄 말..말리 어 나 못 바꿨다 아 없으면 못 바꾸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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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뭐 했지 쟤? 쟤 뭐 했어요? 하늘 나는거? 쿵떨어지기? 쿵떨어지기는 뭐지? 비행인가? 영영영 강철 아이씨 삐빠라기 강철 아이씨 삐빠라기 어택 올라갔어 아 강철 야 얘는 체급이 너무 좋다 그치? 스탯 자체가 너무 좋아 얘 안맞아 어 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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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멋있는데? 깨꿀린자 악 에스퍼한테 강하고 얘 좋아요? 안좋아? 아 폐올이 다 죽었네? 죽여버렸는데? 좋은 상처 좋은 상처요 어차피 이번에는 뭐 별거 없어가지고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마릴리 마릴리 야도란 아그로깡어로 물방 미쳤죠? 혼란 혼란 걸려도 그냥 가는겁니다 혼란 걸려도 그냥 가는거야 어쩔건데 아 파두타야겠다 어 어 끼역버섯 마릴리 떠올려요? 꼬리 흔들기 물 노말 구르기 도움이 거품광선 김꽂치 아쿠아테일 아쿠아테일 있다 치근거리 치근거리 어 치근거리기 있다 치근거리기 애껴부리기 엄청나니 배불리 무슨 뭐 도움드 도움드 오 도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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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그로스 블릿도 해야 되는데 도움드 미친 에어컨 어떻게 도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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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그로스 아 엑스포 공격으로? 계속 나오네 회복 하나 해줄까요? 깨겠지? 깨겠죠? 130층에 관장 안나와 돈 남아 도는데 굳이 또 요정도는 해주자 4개는 해주자 삐삐에이드 4개는 야도킹 페어리 한번 써보자 에스퍼? 페어리? 아 페어리 아니구나 빠르모트로 가야되는데 누가 먼저 때리냐는데 전광상격 아 왜 실패해 이 이 깨불 카드 타봐 먹어버렸네 LHP 회복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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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찾아 쭈욱 쭈욱 냠냠냠 때리면 죽잖아? 실패 남을 수도 있거든요 늪지 가서 땅을 좀 구해볼까요? 늪지 독이 있을라나? 공사장에 있을라나? 공사장은 힘 켜일텐데 공사장에도 좀 있을지도? 땅이 있다고요? 아 두더류? 두더류보다 더 좋은거 있잖아요 공사장 공사장 아 몰 두류 좋아요? 나오냐? 몰 두류? 뭘로 주셔야 되냐? 격투? 격투로 주셔야 되나? 물겹투? 물겹투? 나린 땅 얘 약점이 진짜 없다 그치? 그치? 미친거 아니야? 관장 있는데 이거 과jut 박볶 Development 지동 쓸네 해줘 아 교체하겠습니까? 예 서로 서로 서로에게 치명타 치근? 아 맞네 하도 이렇게 자꾸 헤어리가 익숙하지가 시염날메 하 자폭볼 불이 없네 깨 부숴야겠다 격투로 시염날메 아 땅 아 맞네 땅이 있네 홍보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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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레인 키즈 드레인 키즈가 훨씬 쎄네 edy가 약해가지고 준비가 약해가지고 어? 앱솔! 샤토닌 방어 샤토닌 뭐 올릴까요? 노... 음... 메타크로스 미쳤다 파워 예 클레피 교체하겠습니까? 예 메타크로스 메타크로스 땅 메타크로스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념을 박치기로 또도가스 몰두루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찌찐하면 나도 때리잖아 군형파기 메타크로스 네 오 아 옹골 참이졌네 극혐 스피드 업 몰드를 교체할 수 있겠습니까? 샤냉을 멈추기 군용품 빵 락 빵하면 어차피 그리고 내가 옹골 참을 깨버렸 빵 오케이 락 로우나 로우나 남편 남편 로우나 꼴 꽃룡관념 꽃룡관념 페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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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초장 장사 오케이 라스 파워 돌 물 땀 좋아 제대로 걸렸네 너 지진하기가 지진 괜찮겠죠? 왜냐하면은 물이니까 괜찮겠지?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물인데, 물인데 그러네? 아 이거 관장이다 이거 어떡하냐? 어? 압정 뿌리기 이거 교체! 교체할 때 압정 뿌려 어때? 중첩도땜? 필수임? 기력의 조각? 아 이거 관장 필요할까? 근데 기력의 조각 할거면 기력의 덩어리가 낫지 그냥 고, 오케이 압정 뿌릴게요 클래피 할 수 있네 클래피 베어? 치근거리기 구리더라 치근거리기 빼자 클래피 할 수 있네 간장 치근거리기 뭐야, 이거 경기 squared 맥주 소리를 누른다 아, 너무 멋지다 드레잉키스 드레잉키스인데 아.. 그거니까 강철이니까 바꿔? 또더리 또더리로 바꿔 압정 좋지 넣어버려 좋지 또 바꿔 빠르모 랩킹 다시 바꿔 앞에 옮겨 오케이 제대로 버렸구나 바꿔 보이드도 바꾸면 캐럴펜치 아라크고 다시 바꾸겠죠 기캐로 그때 스톤샤워 어때 아 안 바꾸나 뭐야 뭐야 격투어 샤녀밀 박치기 꺼져 보스트 저승가스 잠깐만 에스퍼가 귀신잡는 해병대 귀신잡는 해병대 악으로 잡아야되는데 사냅을 박치기로 일단 잡아야되는데 스피드가 빨라요 기본 체급이 좋아 에스퍼드에 에스퍼 저렴하게 공격이 좋아 스톤샤워 이제 라이브 치 스톤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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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가.. 얘는 방어가 특파라서 근데 압정뿌리기 왜..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45에서 라이벌입니다 자슴 가슴 잡으라고? 잡아서 어따 쓰게.. 어 에픽 에픽 잡아서 뭘로 바꿔 다 써! 마릴리도 쓰고 다 써요 샤노멜 방치기 아 못잡았네 체급이 차이가 너무 난다 메타그로스랑 클랩 이렇게 직접 피셜 업 아! 제가 먼저 때리네? 격투 상대로 걔 카운터네 격투 특수공격 별로 없으니까 과세 열매 스페셜 업 할까? 약간 무서운데 하나 4배 특공 없어요? 특공 있어 10피드 업 좋아 10피드 업 좋아 이 자식아 자 다음 자 이제 진짜 됐어 특수 방어 아 처음에 나오는 것도 다 해놨어야 되는데 퍼프캡슐 퍼프캡슐이 어디있어요? 퍼프캡슐이 어디있어요? 아 이거? 없는데? 링샤 열매 이거야? 펀더? 걔도 아까워 없는데? 용..용.. 아 열매 comuns 샤탕? 샤탕 좋아 마템 갔어 이제 6대 6 술? 얘가 아마 안 될거야 그래서 나한테 몰리라서 내가 좋거든? 일단 순속으로 다가볼게요 악 악은 격두로 빵 다음 불? 나 녹일라고? 불은? 물로 금나는 얼굴 스피드 바꿀꺼야 아마 그쵸? 바꿀꺼야 치근거려 바꿀꺼니까 바꿀꺼니까 치근거리 비행 비행 뛰어올라? 비행 불체양 한 대 맞고 죽어? 아.. 역속이지 불 불 비행 실버드 플랫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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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물광이 좋아서 바꿀꺼야 이래 바꿀꺼야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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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 아 불이 졌지 이건 마릴리로 바꾸네 또 바꿀꺼야 풀로 바꿀꺼야 풀로 바꿀꺼야 당연히 그쵸? 풀로 바꿀꺼니까 치근거리로 비행으로 개편 그럼 또 바꾸나? 아 바꾸잖아 아 오케이 좋아 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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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보 물 잡을게 있어? 없어 페너리 페너도 없어 치근거려 자기 순속으로 싸워 순속으로 치근거려 어쩔껀데 드라곤 헤어린 딥? 할게 없구나 할게 없어 할게 없으니까 제가 나오지 그냥 할게 없어 지금 어? 물이랑 물이랑 드래곤이랑 이런거 같겄어 아 솔라비? 솔라비 물 써 땅? 땅 어쩔껀 찌찐 어쩔껀데 히트 이쁘다 스톤 샤워? 슈ρα 힐레비 페너리죠 너무 쉽네요 아이비 꺼져 뭐야 왜 이렇게 겁먹었지? 왜 이렇게 겁먹음? 사실 이런 버프를 많이 해서 그래요 스피드업 스페셜업 이제는 요 턴은 끝났죠? 평화야 이제 평화 기냥 기냥 스피드업 스피드업 트랜키스 샤냐맨 쭈우 팝 팝 팝 그거 있지 푹 출부 제껏 바로 샤냐매 법칙이나 내 Minh 쭈우우 쓰 네 Cuz 오 이거 뭐야 좋은거야? 롯캡슐 좋아 이거? 아 저 이제 불타가지고 잘 안때려 오케이 때려버려야 돼 아 옹골차 족바로 뭘 자꾸 프로텍트 하는거야 이게 뭐야? 꽁짜? 꽁짜리로래? 아아 아 그래? 완벽 통치제 할게요 뿐 쭉 쭉 제가 먼저 때렸는데 어 제가 먼저 음 끼덩 하지만 스페셜 업은 더 오래 남죠 끼덩 이거 못바라 아 없다 걔를 안쓰네 이제 실버 딜을 안쓰네 힘을 쥐어짜서 공격 삐삐에이드 던지미 너 좋아요? 아 대장이구나 개구데기요? 개구데기래 쫓지마롱 짠맛슈 아차푸 너무 쉽다 너무 쉬워 왜케 쉬움 왜케 노말이 잘나와 노말격투판이구만 어? 어? 근데 페르시온 나 쟤 싫어 먼저 또 이상한 얌시할거야 철벽 이제 그거죠 아니네 관장 아니네 이생한 사탕 이생한 사탕 아그룩 광으로 도대체 벌레 벌레 아니면은 폐어리 격투 격투? 아 격투 아 이게 페어린을 잡는거 같지? 페어린은 격투를 잡는건데 그쵸? 아 악도 잡아야? 근데 아까 때리니까 별로 안달더라구 나만의 착각? 공격상승 공격 누구 상승? 공격? 다 공격이잖아 마릴리? 마릴리 주자 까쏭 교체하겠습니까?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쭈욱 아아 쭈욱 마릴리네 강철이라 그건데 오 나왔다 이걸 이제 섞는거야? 요걸로? 어떻게 이걸 이걸 걸래? 락 걸고 앗 바우처도 좋아 바우처도 좋아 근데 바우처도 좋아 뭐야 이거 우리 내년 내년에도 같이 하기로 했다 땅 아이씨 아이씨 괜찮을뻔 아이씨 괜찮을뻔 마비 짜몽 열매 각혐 몰드류 빠르모트 비행이 없네 각혐인데 마릴리 마릴리 이거 지진맞고 죽은적 있는데 죽어라? 아 물을 왜 했냐고요? 물을 왜 했냐고요? 다 이유가 있어요 아 아 원래 지진을 갈기려고 했는데 지진에 지진이 땅이잖아 땅에 강한 물을 해가지고 지진을 강하게 하려고 했는데 지진을 강하게 하려고 했는데 뛰어오르게 하고 비었을 때? 아 그래? 어 그러네? 어?샤탕단지 오오오오오오오오 패월이 이거 좋아요? 샹테이상이 되지않고 드래곤의 데미지급 반절 좋은거요? 말일 천하장사요 여중간? 포션? 이것도 그냥 깰 것 같은데 굳이 안 먹여도 200층에선 아, 그 제가 알아서 잘게요 몇 시간을 그러는 거야 졸리면 먼저 자세요 마비 풀어줘? 아, 돈 아까운데 만병, 만병통치제 3,000원 너무 아까운데 개, 개 돈 아까운데 수타열매 수타열매 교체?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자 교체? 마릴리였나요? 튀어오르기 아, 빠르모트 군영 군영파 찌찐 군영파 됐잖아 뭐가 문제야 몰두르가 더 빠름 아, 군영... 군영은 지진 두 배로 맞아요? 아, 그래요? 오케이 자, 찌찐 자, 튀어올라 스윙을 버렸고 자, 앗! 아, 살았어 살았어 군영파 펭 af 줄 필요 없겠지, 끼덩? 오바야, 끼덩 주는거 이 정도만 해 짜몽드 또 짖어야 됐나 봐네 푸네 꼭 푸네 푸네 된건가? 큰 금고에서 암 해머 빡 어디서 울어? 오, 나왔다, 나왔다 애매한데 애매해 치유해 보자 나쁘지 않아 왜냐면 쪽바라먹기랑 쪽바라먹기랑 그 HP 회복이 있어가지고 아 기동 기동 이브 빗차시겄습니까? 샤넬얼박지 어? 좋았쓰 어? 어우쳐 자 이제 갑니다 어? 락 락해 락하고 돌립니다 락 락 락 락 락 락 락 라티아스 이거 좋은거 아냐? 용용 죽겠지? 용을 용으로 잡아 얘 줬나? 근데 좋아? 그럼 누구 바꿔? 교체하겠습니까? 예 아그로깡으로 뭐 빼? 뭐 빼고 해? 여기서 뭐 빼요? 뺄게 있나? 클래피를 빼라고? 일단 잡고 봐 아 근데 클래피 은근 좋은데 근데 애매하긴 해 스킬이 실버디를 쳐네? 지랄마세요 키랄마세요 칭 칭 칭 칭 칭 칭 칭 필요없죠 치우는걸 이거 뒤지는거 아냐? 안맞였다 아 클랩핏 클랩핏 있어 클랩핏 드레인 키스 살았죠 살았죠 키스 자몽열매 까지 너도 자몽열매? 아 살았죠 살았죠 드레인 키스 큐 저게 얼마나 있겠어 아 괜찮아 빠르모트 포켓몬 회생의 기도 안되겠다 체급해 실버디 일단 hp회복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안되봐 체급해 체급해 얘 날아다니서 찌진 안되나? 검색 저거 땅타입 기술 받지 않는다 600 700 아니 이게 볼로 잡히겠어요? 에? 이걸로 하면 볼로 잡히겄냐고 안돼 안돼 로그 볼로 안돼 뿔드릴리네 뿔드릴리네 훨씬 나아 이게 나아 뿔드릴리나 이게 훨씬 높아 확률 그거하면 죽어? 죽일건데? 아 아냐아냐아냐 죽이는게 맞아 근데 이거 잠깐만 뿔드릴리네가 죽는거야? 상대방이 죽는거 아냐? 봐봐 한칸만 까요? 한칸만 까인다고? 뿔드릴리랑 근데 막 두개 두칸씩 까는게 있었는데? 아 후공이라 원컴이다 자 보세요 뭔 스톤샤워야 뭔 스톤샤워냐고 후공이면 어차피 스톤샤워든 뭐든 똑같은데 어? 자 보세요 특공 5라서 끝남 열어봐 아 특공이라 얘가 아 아 추했다 아 추했다 그냥 죽어도 그냥 죽었어야 되는데 추했어 개새끼 아 나는 상상도 못했다 관장도 아닌데서 죽을줄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